이동수사는 뭐를 이용합니까, 저 안에서는? 섬 안에서.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내릴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360도 저기 쓰는데. 여기 써 있는데.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엠핑봉 360이라고 써 보는데. 이왕 들킨 거 제가 화끈하게 내려가자마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립니까? 내립니다. 360도 내리겠습니다. B로 갑니다. 출구 B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오 저거다. 최고. 오 됐다. 깨물카. 360도 깨물카를 타고 웅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살아. 빨리 따라가, 빨리 따라가. 자, 자. 여러분, 자, 보여주세요. 홍청에서 웅핑으로 넘어가는 랑가오성을 가로지르는 깨물카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예매를 했습니다. 미리, 미리 해놨어요. 한국에서 사전 예약을 했고요. 사전 예약을 하면 무려 두 당 4천 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거는 참 좋네요. 5.7kg고요. 5.7kg입니다. 5.7kg입니다. 시간은 얼마 사요? 30분 탑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 위에서 천천히 구경 다 하고. 이거는 태력이 되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가 있고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땡큐 게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액티비티에 걸려 있는 땡큐 게임의 종목은? 이게 홍콩제기예요.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좋아, 좋아, 좋아. 날려, 날려. 셋! 크리스탈이면 앞뒤로 완전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다는 스탠다드도 좋아요. 설명심은 돼 있지만 아래 위가 안 뚫려 있다.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냐면 버스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버스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버스로 들어가는 것보다 케이블이 한 9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9배가 비싸지만 20배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서. 더 빠르기도 하고.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시죠. 빨리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요. 지체돼서 크리스탈. 크리스탈. 자, 살겠습니다. 자, 어르신. 와, 이 얼굴이. 깨끗하다, 깨끗해. 재훈아, 너 뭐 고소공문도 없잖아. 나는 전혀 없지. 나 전혀 없어. 오케이. 잘 보고 와요. 네. 뜬다, 이거. 야, 근데 이왕 타는 거 크리스탈 타는 게 나아. 이제 이왕 타는 거 잘했어. 오, 빠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라. 어, 더야, 더야. 나 뜬다, 오. 오. 야,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경치 기가 막히네. 오, 좋다, 이거. 야, 이거 좋다. 오우. 오우. 뜬다, 이거. 야, 근데 이왕 타는 거 크리스탈 타는 게 나아. 오우. 오우, 빠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라. 어, 도약, 도약. 나 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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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야,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경치 기가 막히네. 오우, 좋다, 이거. 야, 이거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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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고 바닷고. 배, 배. 여기가 뚫려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뚫려있으면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안 들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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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에스컬레이터. 네. 그리고 케이블카. 이런 게 있네, 여기. 올라가서 세계에서 또 제일 큰 것도 있어. 또 뭐 있어? 또 있어. 우와. 네. 우리끼리 얘기인데. 너희가 1등 했다. 스몰, 스몰 6세 준비해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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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됐다, 됐다. 편안하게 좀. 됐어, 됐어. 맘 나와, 맘 나와. 우와. 우와, 너무 무서워. 우와, 이거 봐. 우와, 너무 무서워. 한순물 땀 찬다, 이거.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너무 무서워. 우와. 우와. 왜 가만히 있는데. 우와. 오빠, 지금 같은 목소리로 발성을 해, 노래할 때. 왜 갑자기 발성을 그래?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너무 시원하게 나왔어,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발성을 해. 아, 오빠, 오빠, 나 무서워, 오빠, 무서워. 오빠까지 그러니까. 그래, 종료 오빠 이래서 불안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실은 제가 병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라는. 이거는 병이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소름이도, 아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도 없고. 우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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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지금이야. 지금 저기 밑에 쫄린 사람들 난리 났어. 아, 진짜. 우와, 쏟다. 우와. 진짜 지길 잘했지. 아유, 이겼으면 큰일 날 뻔인데. 오, 이거. 이거 진짜 제일 무섭네, 이거. 야, 서서. 이렇게 해봐. 서서 한번 해봐. 진짜 대박, 대박. 서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공 떨어져 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서서 한번 앉아봐요. 서서, 서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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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움직이지 마. 야, 움직이지 마. 야, 움직이지 마. 야, 움직이지 마, 왜. 너무 멋있어. 일어나서 봐야 돼. 너무 멋있어. 진짜로. 잠깐. 야, 움직이지 마. 야, 한쪽으로 서는다. 진짜로. 야, 움직이지 마. 야, 여기. 아유, 너무 봐야지. 쟤가 겁이 없어. 그러니까. 으, 아래 보면 안 된다, 오빠. 으, 으, 으. 이미 잡았네. 으, 아래 보면 안 된다, 오빠. 안 된다, 오빠. 내리면 안 되나? 어, 내릴 수 없어. 아니,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이게, 우리 8명을 이렇게 하는 게? 여기가 흔들리네. 우와아. 우와아. 나 얼굴 못생겠지? 그렇게 안해도 잘생기지는 않았고 형 누워봐 내가 찍어줄게 누워라고? 누워봐 여기가 어우 야 이거 우와 저쪽도 배경 봐봐 기가 막혀 내가 예전에 와 이거 못 눕겠다 눌라고 생각하니까 오 우와 장난이 우와 우와 라이크 좀 잡고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 좀 더 짜릿짜릿 하고 쾌브그리카의 어떤 공중에 떠있는 그런 느낌을 만쾌할 수 있어서 실감나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오 저기 봐봐 저거 불상 아니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게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에요. 천둥자불상이고 세계에서 제일 길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런 곳에 저런 불상이 있다는 게 맘이 확 까나는데? 저런 거 어떻게 사냐? 저거 250톤이래요. 내가 볼 때는 돌을 옮긴 다음에 깎은 것 같아요. 악근 불상으로 저렇게 옮기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옮기다가 전부터 쓰러지면. 돌을 옮긴 다음에 저기서 조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야. 그런 얘기도 없니? 황명출락! 쩝쩝쩝쩝쩝! 리스팩! 돌을 옮긴 다음에 깎은 것 같아요. 악근 불상으로 저렇게 옮기다가 전부터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거야. 그런 얘기도 없니? 그렇게 옮기고 배전앤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